오늘의 공약주 한번 알아볼게요.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? 좀 어렵긴 한데. 어렵죠.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에 앞서 이야기한 철강조선 쪽도 있고요. 그래도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자동차 쪽입니다. 자동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CES202에서의 현대차의 발표도 있었고요. 이런 지금 자동차 섹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눌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현대차 계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로 다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제가 보는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.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향 부품에 대한 부분을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품에 대한 공급도 좀 차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실적 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 실적이 또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하겠다라고 또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흐름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다시 좀 반등 신호가 조금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대차가 일단 잘 가해 현대위아라든지 현대계열사들, 현대오토에버, 전반적으로 만도라든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쪽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꽤 많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현대위아를 좀 가져왔고요.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에서 약 90%는 역시나 부품, 주력인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 약 10%는 기계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생산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환을 빠르게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의 부품 쪽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고 그리고 조금은 비중은 작지만 기계 쪽에 대한 기계 부분에 대한 실적 또한 또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치 기대감, 동방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대위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.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한 4%까지 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지만 약간 8만 1천 원대에서 매수 공략해보시면 8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 공략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.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7만 4천 원. 7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7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정도에서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.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